나나카도 지금 영국의 소 버밍홍그에 있으네 버밍홍그 약간 외곽이긴 합니다. 이렇게 큰 성을 짓고 살기 위해서는 조금 외곽으로 나와야지만 그럼 부지 또 깔고 땅그, 병토 그리고 하인이 지금 150명인데 저도 이번에 연습으로 들어와가지고 언제 짤릴지 모릅니다.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서울대에서 지금도 몰래 몰래 하는 겁니다. 지금 공주님 주무셨거든요. 공주님 7시 반에 주무셨어 잠드셨습니다. 8시 이후까지 잠이 들지 않으면 제가 그때는 꼴밤을 매기기로 리차드 25세 주인 어르신 신이가 그때만큼은 매를 들어도 된다 그래서 그때만 꼴밤을 매기고 있습니다. 할 때 이에 정말 너무나도 멋진 계약을 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아니고 귀족과 계급은 왕실과는 좀 친척이기는 합니다. 리차드 25세가 집에서 공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어스터로 설거지를 했지만 지금은 다행히도 설거지를 벗어놨어 제가 일본에서 설거지 경력을 그리고 1년 1년만은 2년 이후 뺑이뺑이 치다가 도망간 게 바로 영국 그 지금 집 지금은 누구에게도 여기선 제가 호스트했던 걸 모릅니다. 여기는 방도 29개가 넘습니다. 29개 병기 제가 딱딱해요. 막내라서. 연습집사라서. 이거 집게. 이 집게만 챙겨서 왔어요. 다나카가 일하던 그라브 에이스에서 빚 다 못 갚았잖아 해가지고 다 혼랑 벗고 다 가라 그래가지고 대신에 이 얼음 집게만 가져가게 해 주십시오. 왜 여기가 뚫리죠? 무슨 일이죠? 여기 누가 알면 누가 그린 스크린인지 알겠네. 난데 여기가 뚫리지? 저 또 마트 캐서린 아우 플리즈. 와라 와라 워싱 앤 앤 앤 꿈투르 꿈투르 웨팅 웨팅. 캐서린 플리즈. 금발의 미니언 우리 캐서린 캐서린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릇 깨가지고 이번 달 월급에서 깐다는 이야기를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두 푼이 아니에요. 여기 너무 비싸요. 기본 200년. 120년 된 그릇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저택에는 인터넷도가 안 돼. 그릇 쓰는 거 알면은 저 지금 바로 지하 3층 가가지고 묶여가지고 마스크 쓴 장정도료 채찍 바로 맞습니다. 여기 왕실은 한 번만 더 실수하면 바로 작두에요. 길로틴 길로틴. 머리 눕고 바로 길로틴. 만약에 오조삼아 지금 저랑 여기서 같이 이거 먹고 있는 거 주인님하고 알면 리차드 주인님하고 알면은 오조삼아도 지하 2층 이겁니다. 리차드 주인 어른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애고 어른이고 없어요. 바로 그냥 묶어요. 묶어서 채찍이에요. 오조삼아. 저 또 맞대. 오조삼아. 혈색그가 왜 이렇게 안좋아요. 아니 요즘 밤샘 절약 근무했어요. 안되겠다. 따락가가. 영양식그 보충그 시켜드려야겠다. 장어 준비했어. 보리는 내가 먹을 거야. 있을 땐 없지. 오조삼아 입처럼 조그맣게 잘라드릴까요? 아버지 입처럼 크게 잘라드릴까요? 오조삼아 맛있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힘을 줄줄 흘리네. 오조삼아를 위해서 열심히 굽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느라 고생 많았죠. 오조삼아 기다려. 오조삼아 입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조사볼게요. 고운 피부가 다 무너진다며. 아... 아... 오조삼아 가나카도 좀 먹어도 될까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거 진짜 잘 익었어요.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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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드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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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